뭐 할라고? 이이 바버킹? 제발 한 번에 말해줄 수 없냐? 도넛 치킨버걸이야. 버거면 버거지 도넛은 뭐야? 이이게 도넛 모양으로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더 바삭해드냐? 도대체 구멍을 뚫은 거랑 바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응? 생각해보니까 그러네? 바삭해려면 튀김 뭐다고 튀기는 원버거고 시간이 세 개가 척철하게 조합해야 되는 게... 아 됐고! 누가 요리 알려달래? 얼마야? 크리스피랑 스파이시랑 둘 다 포장하면 4,900원, 배달하면 5,800원. 배달 가격이 왜 그래? 미친 거야? 응? 얘는 다 읽으면서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. 포장보다 더 비싼 가격에 최소 배달비까지 있는 게 버거킹이잖여? 그러네. 생긴 거나 봐봐. 이이게 크리스피고유? 아랫게 스파이시유? 먹어봐. 맛은 어때? 크리스피부터. 닭 분쇠육 패티에 마이조네즈들은 마셔? 진짜 크리스피해? 크리스피까지 모르겠다. 스파이시는 어때? 이건 뭐 진이소스 비슷한 게 들어가서 그런 거 좀 낫네. 도넛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느껴져? 그렇게 궁금하면 한 입 먹어볼게여? 장난하냐? 다이어트 중인 거 알면서 놀려? 에이. 이거 한 입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. 아 됐고. 도넛 모양 만든 이유가 느껴지냐고. 그걸 알면 내가 버거킹 개발팀이지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버거킹은 아파 먹어야지.